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면 안녕.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권영아 원장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답을 드리려고 해요. 질문 주신 분은 영란사님이에요. 질문은 전유는 버려야 할까라는 동영상에 달린 질문이고요. 전유를 많이 먹으면 소변 횟수가 많다는데 정말인가요? 저희 아기 소변 횟수가 많아서요. 13회 이상이 돼요. 아기가 되게 잘 먹네요. 전유를 많이 먹어서 소변 횟수가 많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전유를 많이 먹었냐 후유를 덜 먹었냐 더 먹었냐 이런 것에서 좀 엄마들이 생각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전유만 먹고 전유 후유 불균형 변인 초록색 변, 날초록색 있죠. 날초록색 변. 제가 여기 화면에 날초록색 변 띄어들었죠. 이런 변을 본다. 그러면 그것은 아기가 정말 전유만 먹었을 수 있어요. 그럼 전유만 먹은 아이들의 특징은 소변만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체중 증가가가 더뎌요. 소변은 많은데 체중 증가가 더디다면 체중 증가가 생후 한 60일까지 주당 200에서 300g씩 늘지 않는다면 하루에 3, 40g씩 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전유가 많은 모유를 먹은 게 확실해요. 하지만 체중 증가가 좋고 소변 횟수도 많고 아기의 변 색깔이 이런 초록색이 아니라면 엄마들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전유 후유에 대한 고민을 우리나라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해요. 제가 이제 해외에 살고 계시는 엄마들 코칭을 하잖아요. 하지 않아요. 그런 엄마들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팩트체크는 항상 변으로 하는 거예요. 팩트체크를 했을 때 변이 초록색이 아니다. 연두빛도 괜찮고 황금빛도 괜찮고 초록백색 빛도 아기의 건강에 이상 있는 변은 아니지만 이제 녹색 변을 계속해서 보면서 체중 증가가 더디다면 전유를 먹었을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또 초록색 변이 100% 전유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소화 흡수가 너무 빠를 경우에는 녹색 변을 봅니다. 녹색은 왜 나와요? 네, 담즙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먹고 식도 위 이렇게 시비지지 않게 내려가면서 담즙 녹색이 나와서 섞여요. 그러면 소장과 대장을 거치면서 천천히 소화가 됐을 때는 색깔이 옅어져서 황금변을 보고 소화가 빨리 됐을 때는 녹색 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색 변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녹색 변 한 번에 막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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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움직이지 말고 아기가 편안하고 좋거든 그냥 지켜보시면 되세요. 또 전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전유 후유 불균형 변을 보는 아기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예요? 시큼한 방구를 많이 낀다는 거예요. 방구를 많이 낀는 게 먹을 때 공기를 먹어서인지 후유를 못 먹어서인지도 엄마들이 사실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냥 전유를 많이 먹었냐 후유를 많이 먹었냐 아기 대변 색깔이 어떠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아기 체중 증가가가 정상이고 우리 아기를 탁 봤을 때 컨디션이 좋다면 굳이 이런 세세한 걱정들은 하지 않고 엄마의 즐거운 일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